단 매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뿌려보시고 부스 진짜 저거 어 비치는 찍기에는 좀 크고 아까 전에 찍으셨던 자리? 네 그 자리가 진짜 좋은데 거기가 진짜 대박인 것 같은데 손님꺼가 애들이 계속 넘어져서 네 안서요 애들이 아 썩어있어 일단 이거 뿌려보시고 이따가서 얘들 한번 채워봐요 그림 너무 잘 놓을건데 여봐 진짜 된거 같은데 오케이 어 어 어